최근에 이슈가 가장 크게 되는 SBB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파산을 했는데 연구법인 같은 경우는 연구 내에서 인수를 하게끔 도와줬다 그래서 관련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활동이나 예금활동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지금 예금자 보호 한도 없이 보호를 다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BTFP라고 해가지고 은행들이 지금 SBB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갖고 있던 만기가 긴 예를 들면 10년인 이런 미국채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자신들이 평가 손실이 나서 유동성을 대응하는 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액면가 원래 샀던 액면가 기준으로 그거를 패드에게 맡기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주겠다 즉 유동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시장과 금융 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호전되고 안도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영상과 투자는 별개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현상은 이것이 맞다 그르다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의 힘으로써 금융시장은 버블의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입맛과 테이스트에 맞춰서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속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약간의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처럼 또다시 패드가 무언가 유동성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BTFP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또다시 버블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지금 현상을 저는 이제 완벽하게 금융의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도 지금은 위험하고 실물 부분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미국의 정책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번행키로 돌아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버넨키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의 모든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은행의 대마불사 즉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면 모든 나라 안의 경제는 굉장히 순조롭게 다 저절로 순항을 하고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즉 은행의 시스템만을 잘 지켜주면 모든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빈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디의 맥락에서 기초를 하느냐 하면 이 이론적 배경은 MMT 현대화폐이론입니다 이 현대화폐이론이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화폐에 대한 관점을 예전에는 고전학적인 화폐이론에서는 몰물수단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현대화폐이론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수단이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을 왜 안 죽일까요? 은행을 어떻게든 은행 쪽에 먼저 치우쳐서 살리려는 이유 결국에는 은행이 살아있게 되면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갑니다 즉 정부가 돈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서민층이나 아니면 중소기업계층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면 은행들, 미국 상업은행들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여전히 대출을 계속 풀어주거나 돈을 푸는 방식으로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남은 인기 동안 경제를 어느 정도 지키려는 양상인 것이고 그것을 은행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함께 가는 은행을 절대로 위험하게 빠뜨려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돈들이 다시 순항이 되고 다시 실물 부분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벤처 쪽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SVB 같은 경우는 글로벌 벤처 투자의 리딩 선구자입니다 이 은행에서 나간 투자 자금이 사실 첫 번째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까지도 투자가 됐는데 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그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번 세컨 라운드, 서드 라운드에서 다른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좋게 보고서 더 높은 평가를 주고서 이제 돈을 집어넣는 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번 시국에서 그나마 현명하고 잘 판단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자신들이 그 SVB 영국 법인을 인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금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중소기업들 벤처 투자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은 잘 했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물 부분에서 벤처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벤처기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받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금융에 다시 돈을 넣어주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시대가 왔다고 치겠습니다 반대의 시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100원짜리 하나의 연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연필을 100원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그걸 산 거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주면서 이제 연필을 갖고 있으면 아마 이거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연필은 강가상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이 연필 가격이 진짜 50원이 됐습니다 근데 50원이 됐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가게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연필 나중에 50원이 돼 있고 더 떨어지더라도 이거 원래 산 가격이 100원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100원 샀거든요 100원에 다시 되사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첫 번째, 그동안의 강가상각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 시대에 맞게 물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가격이 이제 하락했다 그리고 썼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죠 근데 그러면 그 가치가 맞는 건데 그 가치 이상 돈을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즉 돈을 유동성을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이, 머니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M2의 증가 속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 은행은 신용 창출 기관이기 때문에 은행한테 그렇게 돈을 더 많이 원래 갖고 있는 가격의 수준보다 더 비싸게 좋게 주면 사실은 그게 아무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신용 창출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 편에 서 있는 금융시장을 환호를 하겠죠 왜?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까요? 상업은행들은 이미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글래스티걸 액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상업은행의 돈이 투자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의 체계 자체는 투자은행 사이드하고 상업은행 본질적인 사이드가 있는데 상업은행에서는 대출을 하고 은행과 관련되는 예금주와 관련된 이런 상업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이 서로 오가지 못하게 법률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언제 90년대에 한 번 지정을 했었고 그거를 2008년 금융위 거치면서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위험성은 적어지죠 왜냐하면 상업은행에서 예금으로 받은 돈이 트레이딩 쪽으로 안 갈 수 있게 맞고 그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러니까 좋죠 그리고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서 건전하게 영업행위를 해라 예금이나 대출 행위를 해라 그 돈으로만 쓰여라 그 돈을 갖다가 여기 트레이딩에 쓰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익이 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행키가 지지했던 이런 대로 은행이 살아야 전 국가가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규제를 흐지부지 다 풀어버립니다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그 돈은 트레이딩 관련되는 반드시 담보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담보대출 받은 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면 은행 내에 있는 다른 자금을 이쪽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버블이 생길 텐데 이 버블은 먼저 국채시장으로 먼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화 돼서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하거나 위험자산에 대한 원자재를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개념이 그렇게 투자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형국에 대한 진단이 개념이 크고 만약에 이 개념을 알고 가신다면 중장기적인 전략에서는 반드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드밴티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논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현대아포의 이론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어찌 됐든 이 돈을 풀어서라도 내부의 성장을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점이 이제 정부의 어떤 스탠스고 그러면 이제 이 종착지는 뭘까요? 현대아폐로 인해 명확하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돈을 풀어가지고 성장을 시킨 다음에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실물 부분 즉 기업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순항할 수 있게 생산도 잘하고 소비도 잘하고 고용이 촉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완전 고용을 이룬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상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외면 세제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제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일부분 기업들한테 매출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이제 10억 달러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한테는 세금 인상을 하겠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에서 아이들 머니 노는 돈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정책이 그렇게 은행의 대출을 또 열어주는 이 1년간의 유예 프로그램이 페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것이고 미국에서는 재정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부여받았던 벤처를 직접적으로 살려주고 벤처를 갖다가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책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당장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아마 단기간에는 안동함에 어떤 젖어들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은 오히려 호전적이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은행 파산하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이 살아나네 이런 현상으로 받아들이실 텐데 이거를 경제가 살아나는 개념으로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버블을 만드는 즉 금융사이드와 경제사이드가 정부의 논리와 의도에 맞춰서 완전히 분할이 되는 그런 양상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실물은 어떻게 되냐 실물 부분은 아마 서서히 굉장히 빠르게 이제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형국이 일어난 다음에 벤처 투자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제 세컨 서드 라운드를 계속 진입하려는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를 다 한다고 했지만 지금 SVB를 거래하고 일부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중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이 구체적으로 외국 투자 기업들 SBB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SBB에 예금을 한 경우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안 알려주고 있어서 예금이 동결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이 기업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그 급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당장에는 큰 화두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은행만 어느 정도 시스템 안정화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마 서서히 번지게 되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투자 받았던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부분부터 아마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서 기업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미국 벤처 기업한테도 압박을 할 수 있다 제가 현실적이고 마음이 아픈 그런 트위터를 봤는데요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금자 돈을 찾는 금액과 기준에 대한 설정과 기간에 대한 설정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로헬스라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가 트위터에 남겼는데 자신들의 예금은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예금은 무보험 예금이어서 이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 언제 어느 날짜까지 어떻게 자신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지 바이든 정부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예금자 보호를 갖다 해주겠다라고만 말했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그래서 자신들은 당장 일주일 이후에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못 보낸다는 얘기를 이메일로 지금 발송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게 바로 어제 시간에 트위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관련된 벤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책은 굉장히 미비하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지금 당장에는 예금을 찾고 예금을 보호하는 쪽에만 의미를 둬서 시스템이 괜찮다 안 무너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이 관련 벤처 기업들이 첫 번째는 금융 투자기관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글로벌리 벤처들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부분이 그게 서서히 많이 꺼질 수 있다 거품이 많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만 하더라도 벤처 관련돼서 1년간 취업되는 인구수가 전체 총 취업 인구수의 거의 30%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서서히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까지 가파르게 높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던 미국의 소비 지표들이 가열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지표들이 소비 심리 악화와 함께 크러쉬를 맞을 수 있다 물론 그 기간은 단기간에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신다면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이 금융의 버블 속에서 실물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가 약간 묻혀버리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양상은 현대협회 이론으로 사실 초반까지는 잘 끌어왔고 코로나 위기 때도 잘 끌어왔지만 종착지인 이 부분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감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정말 실무 부분에서 똑똑하신 분들이겠지만 이러한 미국 관련된 사태가 일어났을 때 SBB와 은행 시스템을 먼저 지원하는 것보다 특별 예산을 마련해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어렵지만 이분들이 실직하게 되면 정말 미국 경제는 파국이 온다 라는 관점에서 실직할 수 있거나 투자금이 모자라서 당장 사업 포트폴리오가 0이 안 되는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돈만큼만 책정을 해서 그걸 승인받아서 그걸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즉 필요한 부분에 지금은 그나마 재정이 쓰여져야 그나마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는 저로의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대마울사다 라는 그런 형국으로 은행에 돈을 쥐어주는 가치보다 더 높은 돈을 대출받게 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인플레에 대한 의지는 거의 꺾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이나 위험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많이 잡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장기로는 이것이 꺼트리는 버블의 세기는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주목하시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꼭 가져가십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25BP 인상을 할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물가 수준 자체도 6%로 다시 어느 정도 전달에 비해서는 안정화됐죠 그런데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일단은 물가가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자면 상품 쪽 달러 강세 덕분에 제조업 상품 쪽의 물가는 그러니까 수입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거의 이제 잡기 힘들 거다로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서비스는 내수의 물가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하면 수입 물가는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입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수에서의 물가는 경제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여전히 재정 지출을 계속 하려는 입장이 있고 그 수치만 보더라도 사실 회계연도 22년도 기점으로 보시면 예전에는 바이든 정부가 22년 회계연도에 5조 8천억 달러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6조 2천억 달러를 풀었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 소득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병원에 가야 되고 내가 당장 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전 소득으로 간접적으로 들어와서 그 돈으로 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가는 기저효과로 서서히 계속 내려갈 뿐이지 이것을 금리로 서비스 물가를 잡기는 힘들다 그런 형국을 사실은 바이든도 알고 페드도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굳이 모든 초과 상관을 태우기 위해서 페드 입장에서 특히 파월 의장은 전통 경제학적인 주류의 패턴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화폐 이론의 일환인데요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편승해서 가려는 입장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25%를 올리고 아마 최고로 올린다고 해도 5.5% 그 이상은 절대 가지 못할 것 같다 물론 절대라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많이 올리지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미국의 키워드를 두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물가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잡히기를 바라는 그런 형국으로 기저효과도 노리고 있다 두 번째는 결국에 물가를 잡긴 잡더라도 경기를 절대 꺼트리지 않으려는 말과는 다르게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게 바이든 그리고 페드로까지 전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바로 굴수비 총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오바마 경제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페드에서 또 다른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보조적인 패턴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 닥치더라도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돼 있고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타격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국제 공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이룩돼 있었고 적절한 정책, 신속한 집행 이런 게 있어서 심각한 파국을 벗어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인데 미국이 당시에 G20 정부 수반들, 재무부 장관들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두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닥치고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모범을 보여요 2008년 말 본원 통화를 미국이 두 배로 늘려요 그리고 금리도 대폭 인하해 가면서 끝에 가서는 0.2호가에 떨어뜨리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본원 통화를 20에서 30% 늘렸고 또 각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낮춰가면서 그 금융위기를 무난히 벗어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2%에서 3% 가지 않느냐고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경제도 그 플러스 0.8%를 기록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벗어났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라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현재에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를 미국만 벗어나겠다 다른 나라 희생에 의해서 벗어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강달라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 그리고 각 나라들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한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미국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은 국제공조체제는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2번 말고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분야의 가장 큰 주된 변수인 통화량이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화량은 아주 큰 규모로 변동을 하거든요 그만큼 금융 상황이 큰 변동을 하게 되면 실물 분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규명을 해놨어요 세계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 점검해봤더니 이 과정을 다 거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킨들버거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광기가 왜 반드시 일어나는가 또 광기가 왜 필연적으로 패닉으로 이어지는가 패닉은 왜 붕괴로 이어지는가 그 필연적인 경제 원리들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게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쉽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그 원리들을 찾아서 제가 경제 병력을 구축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이어서 벌어져요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재산형 재화인 부동산과 주식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이 재산형 재화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저축을 해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는 가격이 못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이 충분해져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반 물가나 임금들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뒤따라 가면서 일반 물가를 추격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이나 3년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빠르게 올라가는 그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시간 이동이 벌어지면 광기가 벌어져요 수요가 배가 되니까요 현재 수요에 미래 수요가 합쳐졌으니까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야 오늘 광기관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요가 이미 시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공동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 공동화가 일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닉이 생기는 거죠 빚 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제 영끌족들이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패닉 상태가 벌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이나 부동산은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호경기일 때는 은행에서 저축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 내에 통화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광기, 패닉, 붕괴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와 있지도 않은데 파국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는 금융위기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지난해 10월에 터졌었잖아요 그때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의 규모는 2천억 원에 불과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번원통화의 0.07%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광위 유동성에는 0.003%에 불과해요 이런 미미한 규모의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우리 건설업계 어떻게 됐어요? 우리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에게 빠졌잖아요 또 이게 금방 다른 산업에 전염이 돼서 다른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그때의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이 되고 그 영향으로 실물 경기도 하강하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요 이거 연율로 환산한 거예요 1.4분기 2.6% 2.4분기 3.0% 그랬다가 갑자기 3.4분기에 1.3%로 뚝 떨어집니다 반토막 난 거죠 4.4분기는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1.5%를 기록해요 그게 마이너스 1.5%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포착을 잘 못 해내요 이거는 경제 전문가 사이도 마찬가지고 정책 당국도 올해 초에 들어서 그걸 좀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는 그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1.4분기에는 마이너스 3% 성장까지 떨어지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저는 경제 질병이라고 불러요 제가 경제 병냐고 했으니까 부르는데 이 경제 질병도 사람의 질병처럼 전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규모가 제법 큰 나라에서 이런 경제 파국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인근 나라에 전염이 되고 세계 각국에 전염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든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우리 경제는 우리라도 살아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작년에 금융위기가 왜 갑자기 닥쳤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경제 질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처방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정책 처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였는가를 따져보면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원인이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미국의 달러가 강세니까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은 미국으로 옮겨가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타서 미국으로 갔어요 국제금융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자본들도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국내 경제는 어떻게 돼요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신용 파괴리가 빠르게 작동을 시작한 거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역선으로 돌리면 돼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왜냐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니까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1%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환율이 1320원 넘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1100원대로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환차익이 생겨서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들 또 국제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파괴의 원리 작동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환율은 1100원대로 떨어진 다음에도 매년 50원씩 정도는 떨어져 줘야 돼요 물론 우리 금리가 상승을 하면 그 타격을 받을 사람들 많잖아요 가계부채 분야를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기업들도 타격을 당장에 받잖아요 은행 대출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타격을 받는데 이거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서 타격을 받을 것과 금리를 저금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어느 것이 클 것인가 만약에 금융위기가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금리를 높여서 받을 타격보다 훨씬 큰 타격이 가계에도 끼치고 기업에도 끼쳐요 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가 터질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지느냐예요 지금 당장 어떤 변수든지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 금융위기가 지금 수면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 트리거를 무엇이 하느냐 제가 최근에 좀 오판을 한 게 있는데 인도 아다니 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야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금융위기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 인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첫 직장을 코트라에서 했어요 국제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구해야 됐었고 또 우리 조사부에 있던 사람들이 각국의 담당자들이 가져온 문건들을 제가 정리하고 막 그랬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 경제도 제법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서울대 강성룡 교수 이 양반 유튜브를 제가 한 다섯 편 이상 봤을 거예요 인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공부하게 됐고 야 세상에는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었는데 그 그래도 인도 지금 상황은 많이 위험해요 그 왜 위험하냐 2021년도 코로나 사태 직후에 경기가 후퇴하니까 과도한 경기 부양정책을 펼쳤어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인도의 주식 시장도 거품이 좀 끼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은 거대 도시 중심으로 핵심 도시 중심으로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도 무방했어요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2019년에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프로를 방영했잖아요 빈집 6,500만 채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 7만 5천 채 넘었다 난리잖아요 중국 인계 대비해보면 21만 채가 지금 미분양이라는 셈인데 중국은 6,500만 채가 2019년도에 빈집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완공하지 못한 아파트 천만 채 이상을 포함해서 빈집이 1억 채가 넘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그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댐을 쌌어요 이게 이제 통제 체제에요 근데 지금 그 댐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에 물이 넘치면 댐은 무너져요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면 그 댐을 넘치게 하고 있는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 관련 국가들에게 상업차관을 제공한 규모가 구조 7천억 달러에요 어떤 사람이 1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조 7천억 달러를 투자했던 나라들이 대부분 외환위기를 겪고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파키스탄 외환위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레바논 이건 벌써 오래전에 외환위기 터졌고 스리랑카 지난해 터졌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으로 많이 투자한 나라일수록 그 외환사정이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조 7천억 달러가 부실 채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일대일로 그 사업에 관여된 나라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위원화와 해당 국가 화폐를 일대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무려 7천억 달러에요 거기에서 손실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외환위기를 가면 그 나라 화폐가치는 똥값이 되니까 그러면 합해서 약 한 1조 7천억 달러가 부실 채권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중국 인민은행은 물론이고 일반 상업은행까지 연관이 돼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지금 부동산 건설 산업 전반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정부의 재정 거의 파산 지경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 방호복 입고 있는 사람들 월급을 못 잡고 데모하는 사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금융 관련 공사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심각해요 이걸 지금 중국 중앙정부하고 인민은행이 억지로 억지로 막고 있는데 이게 어디선가 사고가 터지면 한꺼번에 터져요 중국은 그만큼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조만간 트리거가 생기지 않더라도 금융위기가 신속하게 그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실물 분야를 보면 좀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아요. 리오프닝 했죠. 코로나 사태에 증정되고 있죠 에너지 가격 안정되고 있죠 다른 자원 가격도 안정되고 있죠. 경제 활동 정상화되고 있죠.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중국 경제는 외국 전문기구 간 하나는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해요. 실물 분야만 보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통화금융 부분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기니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소화기관이 아무리 제 역할을 잘 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통계 조작만 하지 않으면 올해 마이너스 5% 초반대 성장을 기록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지난해 4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했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경제전문기관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중국이 4분기에 플러스 성장했다는데 전력 소비량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전력이라는 것은 가정용과 산업용이 있잖아요. 가정용은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지 않아요. 경기가 나빠져도 가정용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근데 산업용은 등락이 아주 심해요. 근데 가정용을 포함한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줄었다. 그럼 산업 전기는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플러스 성장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